하나, 둘, 셋! 저 타러 간대요! 타러 간대요! 타러 간대요! 오마이갓! 오마이갓! 내가 이걸 타다니! 오마이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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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어! 큰일 났어! 저 헬멧 있어야 탈 거예요! 저 헬멧 없으면 안 탈 겁니다! Where is Mr? 오마이갓! 아, 저 헬멧만 있으면 되는데? 헬멧은 아마 주시기... 아, 그래요? 우와! 안돼요! 안돼요! 놓아요! 못해요! 안돼요! 저렇게 안 놀아요! 저게 밖이 에어로우니까 저렇게 도시는 거예요! 하시다가 진짜 힘들면 말 안 돼요! 그럼 이거 안 돌게끔 해서 바로 나오세요! 제가 소리를 들으면 민 대표님이 놀라시지 않을까요? 안 들리는 거 아닙니다! 안 들릴 거예요! 그럼 제가 그만하라는 말도 안 들리지 않을까요? 진짜 힘들면 말 안 돼요! 말 안 돼요! 헬멧 헬멧 있겠죠? ..헬멧 있겠죠? 안녕하세요... 헬멧이 있나요? 헬멧! 일단 타시죠 대표님 저 롤러코스터도 못 탄단 말이에요 롤러코스터도 못 타세요 네 좀 곤란한데 바이킹도 못 타는데 곤란한데 좀 들어주시면 안돼요 요것도 해주시면 안돼요 요것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요거 대체 사고 날 일 없을거에요 괜찮은데 알겠습니다 대표님 파이팅 파이팅이 좀 방역 있게 해주십쇼 대표님 파이팅 파이팅 아 근데 이게 앞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가세요? 네? 앞이 안보이는데 어떻게 가세요? 저는 보여요 아 네 저도 이거 몇번 안 타본 코스라서 제가 지금 약간 무섭거든요 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절대 죽지 않아요 이 스피드를 즐겨야 되겠어요 어 예스 예스 I don't care 야! 야 파이팅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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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승 맞죠? 여기가 저세상 아니죠? 지금 2021년 맞나요? 내 말을 알아들어요. 내가 귀신이 아닌가 봐요. 당장 가져가라.